오프닝, 인사하면서 주문 시작되고 있어요. 원조 광 쿠션, 보세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이거 하면 정말로 완전 뚝뚝뚝뚝뚝 에센스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생겼죠. 쩐쩐하게.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지금 싹. 이게 진짜요.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보기 아까울 정도로 미네랄 워터 30% 함유도 물론 좋지만요. 진짜 우리 여자가 일생에 한번 써볼까 말까 진짜 고가의 슈퍼바이탈의 기초 아시잖아요. 이 슈퍼바이탈의 기초 가격이 진짜 고가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쿠션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럼요. 그래서 성분 자체에서 그 쫀쫀한 제형감 보셨잖아요. 이게 얼굴에 얹어졌을 때 느낌은 단순히 색조를 넘어선 기초 케어 단계까지 탄탄히 누려보실 수 있는 게 에어 쿠션. 그 조탄이 식물성 오메가3 NLC 성분 가득 미네랄 워터 성분 가득 펩타이드 성분의 비타민 성분까지 가득가득 들어가니까 안쪽부터 속 건강을 챙겨서 속에서부터 정말 그 광이 쫙 우러나오니까 지금 얼마나 건조해요. 정말 많이 건조하죠. 쏙 갈라질 때 얹어보세요. 확연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피부가 달라져요. 그러니까 건조한 바탕에다가 메이크업을 아무리 여러분 정성스럽게 곱게 두드리고 먹인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밀어내버리거든요. 그래서 층이 생기고 그 층 사이로 이렇게 주름 사이사이 갈라지고 크랙이 생기는 건데 이 에어 쿠션 이게 없습니다. 정말 일명 원조 광 쿠션. 얼굴에 빤짝빤짝 광이 나니까 이걸로 메이크업했어요. 광이 빤짝빤짝 나니까 어디 가서든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예뻐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그 거울만 봐도 그냥 어머 나 피부 너무 괜찮다. 이런 생각을 하긴 만들거든요.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지금 다 했고 우리 세영 씨도 마찬가지고 규린 씨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다 지우고 한번 보여주세요. 우리 규린 씨 벌써 지우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 점점 고민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벗겨내기가 창피해지네요. 아니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.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잡티에 올라온 거 고객님 보이세요? 건조해지니까 이 잡티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데 일단 잠깐 찍고 사진 찍고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찍었어요. 찍으시네요 잡티가. 많죠. 안아졌습니다. 아니 왜 여름이 아닌데 이게 더 두드러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에어 쿠션은 고객님 콩 찍어서 일단은 뭐 그냥 쉬워요. 커버 잘 돼요. 이건 이미 너무 잘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요. 이 건조했던 피부에 기초 하나도 얹지 않고 지금 제가 쿠션만 얹어요.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그 슈퍼바이탈이라고 하는 고가의 기초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이 그득그득 들어가니까 눈가 가까이도 야 어머 정말 잡티까지 싹 바르게 이렇게 오 어머 어떡해요. 아니 좀 전에 이만 발랐던 부분보다 지우고 발랐는데 기초도 안 하고 그냥 지우고 바른 부분이 완전 광이 폭발하고 있어요. 여배우도 좋아하는 그 에어 쿠션 국민 쿠션 우리가 쿠션 파운데이션을 썼을 때 가장 먼저 썼던 쿠션 중에 하나가 아이오페 에어 쿠션 저는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. 그래서 오늘 이 에어 쿠션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 드리지 못하는 기초까지 총 4종을 포함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목하시고요.